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진짜 예쁘다. 미쳤어. 스마트 되세요? 아니야. 랄라롱. 고주님들의 캐리어입니다. 스텝 뭔가 잘 어울린 것 같다. 스텝 얘가 쓰고 있던 것 같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날씨 좋은데요? 아니, 너무 예쁘다.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버렸어요. 지금 렌터카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빨간 차랑 저희가 렌트한 차입니다. 너무 귀여워.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해도 내일 해나? 아니요. 랄라오. 짜잔. 자 이제 짐을 까볼 거예요. 신발. 머리가 너무 많네. 저 이거 갖고 왔어요. 우와. 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프에. 두 개나 있네. 두 개나 있네. 나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태리 언니가 쓰고 있던 거. 난 등산용이야. 지프에. 선글라스랑. 저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막 그렇게 안야해요. 그쵸? 대답을 안하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그거 뭐야? 치마. 아 치마. 우와. 이렇게 해서. 레이리브 두키미. 부츠. 오 모자 살짝이다. 그리고. 고데기. 그리고 물결 고데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상고지기까지. 혜연이 이상한 거 같은데. 그리고. 되게 많은 게 나온다. 아니 근데. 이게 거의 없어요. 넌 핑크구나. 난 보라야. 아니 보라예요? 난 보라씨야. 근데 언니 진짜 깨끗이잖아. 전 진짜 더러운 보라씨야. 나는 온 줄을 만들어서. 와. 보라색도 귀엽다. 그치. 귀엽다. 그리고 요거. 이게 이렇게 가르마 탈 수 있는 거. 우와. 오오. 좋다. 이렇다. 진짜. 것보다. 주로 돌아가는 날은. 평하게. 오자. 아플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거. 파울은 거 같아. 이거는 다른거다. 중간질 왔어. 바지. 지거지게 골라뇨을 해바라. 아 네. 저 안경씨 나날 한 번 밀어. 예예. 이거. 이거 맛재리 안경 씨. 내가 이거 세연이 룩북, 비키니 룩북한테도 상대했다고 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방에는 이거 향수 그리고 팩트 렌즈 지금 볼까? 아니 이거 바지랑 이렇게 같이 해놓으니까 거의 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귀엽네? 네이블러시예요 세리언니가 네이블러시니까 아이야 네 딱 서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자, 공주님들의 캐리어입니다 짱마라 링 귀걸이도 몇 개요? 와우 손잡이 아닌가? 진짜 대박 와, 모자도 언니는 몇 개요? 원래 모자도 상붙는데 배송이 안 와서 못 갔어 근데 저 내일 무슨 색깔 입죠 그러면? 티셔츠 응, 티셔츠 가져온 게 이것뿐인데 짠, 이거는 헤이미 원피스 이거 부치에다가 요거에다가 옆에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오우 여기는 여기는 헤이미 여기 헤이미 그리고 여기 테리언니 테리언니 청량 아니 근데 언니들 다 쪼리가 같은 색이에요? 그런데 이건 내 건데 응, 그니까 얘 헤이미 것 지금 캐리어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머리를 묶었어요 요거는 다리가 붓거나 할 때 잘 차고 있어 이거 압박 밴드인데 압박 밴드인데 보면은 이게 딱 잡아줘요 비행기 타면 할 때 진짜 좋아요 쭉쭉 그거 보면서 새벽 4시? 4시에 넘 들었나? 6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2시간? 3시간? 3시간 정도 됐나 싶어요 근데 오늘은 말하면서 하는 겟레디비미 느낌? 어제 저녁으로 흑돼지도 먹고 갈티저림도 먹고 어제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또 뭐 먹었지?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수영장을 갈 거예요 카페도 가고 예쁜 사진도 찍고 그런 예정이에요 음 스탑도 꼼꼼하게 많이 해요 해줘야 돼요 알죠?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 지금 큰 거리 없어서 짜잔 짜잔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 난 대충 싹싹싹하기 좋은 근데 여름철에는 파우더 진짜 패스인 거 같아 특히나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완전 패스 진짜 저 쉐딩 코를 만들어줘야 돼요 코를 아니 몇 시간 자주 닿는데 뭐 이렇게 부은 거야 코가 어제 저녁에 모징어 먹어서 그런가 코 살아났다 오늘은 재지도 않았으니까 차량을 많이 갖고 와서 쉐딩이 좀 세게 이렇게 턱을 촥촥촥 이렇게 해서 촥촥촥촥촥촥 촥촥촥촥촥 촥촥촥촥촥 이게 여기 여기가 중요하다고 여기 이렇게 너무 심각한 게 이게 눈썹이 제일 심각해 지금 눈썹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싹싹 빗어주고 지금 눈은 진짜 아무 말해보다 꼼꼼히 그려야 돼 브이로그에 대충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금 10분 30, 40초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아주 스피드하게 했던 말이지 10분만에 벌써 눈화장이라는 거는 아주 빠르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볼터치를 해줘야 뭔가 윤곽이 살아난다고 해야 하나? 저는 진짜 색조를 무조건 해야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필수 색조 필수 또 코에 이렇게 광도 내주고 하이라이트도 쉭쉭쉭 좀 더 밝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좀 더 밝아지고 있는 느낌인데? 좀 더 착각이니? 네 펑 펑 에어 트 fe 쓸모 펑 펑 펑 아이라인은 요새 찐하게 해주고 있어요. 아이라인은 진짜 조용히 안 그려야 돼요. 멈추면 다 망쳐버리거든. 하랫동안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껌껌하게 그려야 됩니다. 아이스 그 아이라인이 살짝 번질까 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섀도우를 발라주면 되거든요. 안 번지게 하는 역할. 진한 걸로 발라줄 거예요. 한 번 덧대준다는 느낌으로 안 번지게. 파우더 역할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피부에 파우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번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극한 세인의 눈 완성. 태련미의 기침 소리. 이렇게 눈이 진짜 눈 화장은 진짜 중요한 거 같아. 그리고 살짝 더 그윽하게 갈게요. 이렇게 그윽하고 요새 그윽한 게 좋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는 색조를 아주 빵빵빵빵하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지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좀 세게 갈게요. 이렇게 세게.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 아주 빛나게 해줄 나의 이템 나오세요. 슬리 앙쥬 발리템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떨어지네. 좋네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발려도 되거든요. 일단 지금. 원래 빌터를 두 개씩 바르는데 이거는 하나씩 발라도 돼요. 제가 항상 펄을 꼭 바르는 걸 아시죠? 이게 그 펄의 각도마다 컬러들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이거 같이 언니 해보세요. 어머. 너무 예쁘죠? 와우. 이거 진짜 언니가 테스트 엄청 거치면서 진짜 만족스럽게. 언니 진짜 몇 개월이 잘했지 내가 이거? 언니 샘플 진짜 많이 보면서 이 앙쥬 발리터가 탄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오래 기다린 만큼인지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붓이 되게 잘 발리더라고요. 이게 되게. 이렇게 오늘 저는 블링블링한 샘. 짠. 이거 진짜 좋거든요. 꼭 사보세요. 진짜 좋아요. 어제 마스카라가 잘 안 지워졌지 뭐야? 잘 보이지는 않지만 꼭 해야 된다고요? 요새 마스크 끼니까 이거 누나 자는 진짜 누나 자랑을 제일 공들여서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 렌즈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는 렌즈를 안 끼거든요. 근데 촬영 때는 렌즈를 좀 키는 편이에요. 시력이 좋아가지고 렌즈를 끼면은 더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렌즈를 안 끼는데 오늘은 제가 렌즈를 안 낀 눈과 렌즈를 꼈을 때 딱 저의 변신하는 초현실적인 룬을 보여드릴 거예요. 고데기도 해야 되는데 큰일나 그랬네. 초콜빡인데 자기는 안 찍는 거 같아. 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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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더라고요 이거. 퀸 아사비 쬐파 좋아요. 완전 뭔가 그 중독 있다고 해야 되나? 멜로디가 쬐파 약간 한 번 더 진하게 사실 제가 방금 한 거는 그렇게 진한 편은 아니거든요. 조금 촘촘히 발리는 스타일이지 진한 건 아니에요. 했을 때 진짜 이목구비가 확 사라 보이는 거는 키스미 키스미 그게 진짜 진해요. 그래서 마치 속눈썹 붙인 것처럼 진짜 진한데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 사용해 볼까 봐요. 다 완성 완성. 확실히 두 가지가 좀 진해졌죠? 여기다가 렌즈를 딱 끼고 딱 변신하는 거지. 이렇게 오늘의 자아는 눈화장에 집중을 한 화장이 끝나버렸습니다. 원래 매습기를 좀 하고 하면 잘 되는데 저 어차피 수영장에 들어갈 거니까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힘들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힘들네. 그냥 다 했어요? 부럽다 그렇게 된다는 게. 근데 이거 사실 말하면서 하는 거랑 더 조금 더 느린 편이긴. 근데 이거 사실 조금 더 느린 편이긴. 아직 안 힘들었다. 저만 풀어잖아 아니에요? 지금 너무 풀메 아니에요? 정말? 아 심각해 지금. 아침 7시에 남았는데 이거 풀메이컵이네? 지금. 후딱 할게요. 저한테 진짜 저춤 저춤 저춤했어요. 어차피 물을 젖을 아이들이니까. 이 물을 젖을 내리지 못할 거 하나. 네 이제 먹었구먼. 음. 에빠 에빠. 먼저 렌즈빨 진짜 렌즈를 껴먹을래 그리고 오늘은 렌즈 렌즈빨 8시 밤에 촬영이 많아요 꽤 부서졌다 이게 여기 진짜 예쁘다 영상이 진짜 예뻐 뭐야 오늘 영상 뭐야 한대 예뻐 너무 예뻐 나한테 해줘 비 온다고 했는데 날씨도 안 좋다고 했는데 굉장히 덥죠 너무 더워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내기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스윈이에요 저랑 언니랑 짜잔 그럼 언니는 한찜일거랍니다 렌즈밭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되게 뭔가 아늑하고 예쁘네 렌즈빨 언니 원래 옛날에 지프차 탔었잖아요 저는 2도어를 탔답니다 이건 4도어라서 너무 크네요 갑자기 너무 커진 느낌이에요 높고 크고 각지고 핸들도 너무 잘 돌아가 그니까 너무 예민해 근데 하필 내 차 핸들이 좀 우거운 편이여서 아 아 아 언니 팔이 팔이 아시죠? 대박 예뻐 저희는 지금 깍두를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팔이 쿵 딱 머리가 예쁘시네요 어디서 하셨죠? 아니죠 욕신 아니죠 욕신 아니죠 너무 귀엽죠? 통통하세요 미쳤어요 맛있어요? 네 아 쇼 이쁘다! 좋아! 달려와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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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밥 아침밥으로 낙지볶음을 먹으러 왔습니다. 혜리언니가 오늘 맛있다는 걸 보고 왔어요. 진짜 딱 맞네? 이게 맛있더라고요. 헐! 진짜 크다! 김밥 아니야? 그니까! 김밥 그래도 괜찮은 사실 시간이 있어요. 주차는 하고 알파카 목장에 왔습니다. 귀엽다. 우와! 이쁘다! 알파카 목장 귀여워! 발 색깔 조그매! 귀여워! 이렇게! 먹이를 들고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 중입니다. 짜잔! 알파카한테 먹이는 처음 줘보는 것 같아요. 어머머! 나와버렸네? 짱 많아! 와 대박! 대박! 여기 먹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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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귀여워? 우와! 이거 먹었어! 신기해! 어머 대박!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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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무서워! 너도 앞이 보인니? 우와! 잘 먹어! 너 일로와! 야 너 설마 골라봤지? 일로 오세요! 오 마이갓! 이 무서워해! 우와! 이 도끼! 잘 먹어! 잘 먹어! 와우! 알겠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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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내가 자세 다시 해볼게! 먹는다! 먹는다! 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선물들! 어허! 어허! 어허허! 먹으려다 말고! 선물씨! 영양척 안 먹었어! 선물아! 먹자! 오! 먹는다! 오! 먹는다! 오! 먹는다! 먹는다! 오! 목 좀 봐! 뭐야! 쓰담지만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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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태연이 열파카 같아! 아! 너 손 만져보고 싶은데! 일로와! 윤서야! 그거 놔줘! 아! 선물아! 선물씨! 아기들! 아기들! 맘마 먹자! 맘마! 옳치! 안 먹을 거니? 어? 관심이 없네 나한테? 응! 얘네 배부른가 봐요! 야! 맘마! 맘마! 야! 야 배고파! 아니 뭐야? 맛있나 봐! 안녕! 카메라도 한 번씩! 일로와! 아이고! 얘들이 배가 보인가봐요! 안녕! 대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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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נה 政생님 정답은? 정답은? 언니 거 바로 뒤에 건가?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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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요. 아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